도심 속 남한의 힐링 텃밭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반가운 봄 햇살이 내리쪄던 날 세곡천 힐링 텃밭이 개장했습니다. 강남구는 앞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총 389회 개 텃밭을 분양했는데요. 31일 주민들은 앞으로 가꿀 텃밭을 둘러보고 영농 교육을 받았답니다. 한 일주일 있다가 감자를 봄감자를 심으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세곡천전에 있어가지고 풍경도 너무 좋고 농기구 같은 것도 관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교육도 이제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씨앗을 심을 땐 간격을 얼마나 둬야 하는지 계절별로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전문가로부터 세세한 교육을 받았어요. 내 손으로 직접 작물을 길러보며 건강한 먹거리도 얻고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